어 왔다 왔어. 여기요. 이거 이따 가져가. 먹을 것만 빼고. 네네네. 아니 감옥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면은. 어! 어이구. 고마워. 야 어떻게 이렇게. 야 이거 이거 딱 싸우냐. 어 형. 야 내가 아웃시켰어야 했는데. 누가 더 걱정했냐. 지우랑 석진이 이렇게. 아 그러니까. 아 쟤는. 나 진짜 좋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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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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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